5년 이제 지긋지긋하다 이제 W공산당에서 5년 더 살기 싫다 사전투표 폐지해라 우편투표 폐지해라 왜 입 쳐닫고 있냐 쳐다보면 어쩔거야 부정선거 보도해라 그래 YT는 뭐하냐 부정선거 보도해라 지금은 뭐해 내보내지도 않을 거면서 제재형 후보님 부정선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정선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정선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재검표 날에 위조투표지 발견된거 알고 계십니까 자세한 내용은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접혀져 있어야 되는 투표용지가 빳빳하게 20만장 넘게 발견된거 알고 계십니까 5년 이제 지긋지긋하다 이제 W공산당에서 5년 더 살기 싫다 사전투표 폐지해라 우편투표 폐지해라 왜 입 쳐닫고 있냐 쳐다보면 어쩔거야 부정선거 보도해라 그래 YTN 뭐하냐 부정선거 보도해라 여기 좀 길을 풀어줘야 지금은 뭐해 내보내지도 않을 거면서 제재형 후보님 부정선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정선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정선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재검표 날에 위조투표지 발견된거 알고 계십니까 자세한 내용은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접혀져 있어야 되는 투표용지가 빳빳하게 20만장 넘게 발견된거 알고 계십니까 부정선거 공인들 5년 이제 나 이제 지긋지긋하다 이제 W공산당에서 5년 더 살기 싫다 사전투표 폐지해라 우편투표 폐지해라 왜 입 쳐다보고 있냐 쳐다보면 어쩔거야 부정선거 보도해라 그래 YTN 뭐하냐 부정선거 보도해라 여기 좀 길을 풀어줘야 지금은 뭐해 내보내지도 않을 거면서 제재형 후보님 부정선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정선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정선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재검표 날에 위조투표지 발견된거 알고 계십니까 자세한 내용은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접혀져 있어야 되는 투표용지가 빳빳하게 20만장 넘게 발견된거 알고 계십니까 부산공인들 5년 이제 나 이제 지긋지긋하다 이제 더불어 공산당에서 5년 더 살기 싫다 사전투표 폐지해라 우편투표 폐지해라 왜 입 쳐다보고 있냐 쳐다보면 어쩔거야 부정선거 보도해라 그래 YTN 뭐하냐 부정선거 보도해라 뭐 여기 좀 길을 풀어줘야 지금은 뭐해 내보내지도 않을 거면서 제재형 후보님 부정선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정선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정선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재검표 날에 위조투표지 발견된거 알고 계십니까 자세한 내용은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접혀져 있어야 되는 투표용지가 빳빳하게 20만장 넘게 발견된거 알고 계십니까 부산공인들